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사망자가 540만 명을 넘긴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상황이 사실은 또렷하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몇 차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사실 두 개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은 동부지역이나 혹은 서부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이 다시 유행에 도래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실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렷하게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미국이 있는 거죠.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주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덩달아서 그 확진 환자들 중에서 입원 환자들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입원 환자들 중에서는 사망 환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쪽에서는 방금 언급을 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제 덩달아서 사망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한편에는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대비가 있는 거죠. 백신을 1차, 2차 열심히 마친 주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비율도 굉장히 적고 또 입원하는 환자나 혹은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에서 발생하는 유행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방향 제시 같은 것들이 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트만 가며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에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국에서 부스터샷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마트에 가서 두 번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임의로 부스터샷을 맞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부스터샷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좀 혼재되어 있는 흐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지금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미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NIH라고 하는 건데요. 이 NIH 산하에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들 중에 이제 알러지 및 감염성 질환 연구소라고 하는 거에 소장이 파우치입니다. 그러니까 NIH가 더 큰 기관이고 거기 밑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우치 소장이 맡고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는데 그 국립연구원 NIH라고 하는 그 큰 덩치가 큰 이 연구기관의 소장이 그러니까 연구원장이라고 볼 수 있죠. 프렌시스 콜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파우치 연구소장이 어제 두 분이 같이 언론에 굉장히 강력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 전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바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곧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요. 곧 상황이 더 나빠지고 겨울을 맞게 되는 실내 생활을 할 경우에는 진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수백만 명도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안 된다고 하면 대체제는 결국 백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안 된 주들이 아직도 많은 거죠. 이 두 분이 뭘 지적하셨느냐 하면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백신 접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백신 접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적어도 9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아직도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제 강력히 언론을 통해서 미 전력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미국 상황이 현재 백신 접종을 안 한 주를 중심으로 아주 시급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국이 주의하지 않으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이번 기울에 도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미국보다 집단주인 혹은 공동체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미국같이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19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백신이라는 걸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추인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공동체에 위험을 미치는 사람들이 한 인구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할 때 결과적으로는 강제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어 갈지 애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까 잠깐 부스터샷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WHO의 부스터샷 유예 당부에도 불구하고 미국 파우치 소장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60대 이상의 3분의 1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스터샷. 저는 아마 미국은 부스터샷을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유행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또 미국은 백신 접종을 비교적 일찍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을 일찍한 분들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과 그다음에 면역이 충분히 생기지 않은 분들은 유행 상황이 계속 커지게 되면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먼저 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면역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스터샷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기증사실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들에게 부스터샷을 했을 때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과가 만일에 좋다 이러면 전 국민으로 아마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유행 상황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나쁜 나라들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 접종이 전 국민에게 먼저 1차 두 번째 2차 그런 다음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는 부스터샷이 좀 더 천천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도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영국이었고요. 그 다음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이 작년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올 겨울, 초겨울이 되면 백신을 접종한 지 딱 1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과연 1년 전에 맞은 백신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보호 효과라든가 혹은 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겨울에 1년 전에 맞았던 백신 효과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감염을 막지 못하거나 감염이 되더라도 더 중요하게는 위중증으로 이어져서 사망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되면 공중보건상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백신을 접종한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스터샷을 고민을 하는 것인데요. 조심스럽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어쩌면 부스터샷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델타 변이라든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돌파감염 사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돌파감염이 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백신을 맞은 분들은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두 번 정도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년 이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정도는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부스터샷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스터샷을 대비해서 내년에 5천만 명분을 추가적으로 대비를 하겠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강 기자님 말씀처럼 부스터샷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백신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그 백신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이 됐더라도 재감염률이 백신 접종자의 두 배에 달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인데요. 통념상 보면 자연 면역이 백신을 통한 면역보다 훨씬 더 좋고 강하다라고 하는 통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보다는 코로나19에 한 번 접종을 하고 나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훨씬 더 저항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자연 면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백신을 통한 면역보다 약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신 연구 결과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자연적으로 감염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감염률이 백신을 통해서 면역이 생긴 분보다 두 배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미국의 CDC 같은 곳에서도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조차도 한 달 정도의 완치 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백신을 꼭 접종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